치아? 사과만 먹고 돌잡이 안 할 것 같아 그래요 주헌아 돌잡이 하자 주헌아 여기 있는 막국 하나 집어보자 사과는 잠깐 내려놓고 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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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떼서 오늘 돌잡이가 있어 주헌이 사과를 누구가 주헌아 여기 뭐 재밌는 거 하나 잡아봐 재밌는 거 하나 잡아봐 주헌아 뭐 뭐 맘에 드는 게 뭐가 있니? 황금열수도 있고 마패도 있고 당해도 있고 방사봉도 있고 손도 있고 실타배도 있고 주헌아 뭐 하나 잡아봐 돌잡이 하자 주헌아 여기 하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잡아보세요? 주헌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잡아보세요? 주헌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잡아보세요? 사과만 먹고 있어? 오 앞에 뭐가 있니? 주헌이 앞에 뭐가 있어요? 주헌이 앞에 뭐가 있어요? 주헌이 앞에 뭐가 있어요? 사과만 먹고 사과만 먹고 돌잡이 해야지 주헌아 엄마가 애쓰 이쁘게 지었는데 주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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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잡이 돌잡이 한 번 하자 상아 잠깐만 일어놓을까 돌잡이를 하면 내가 사과를 주지 주헌아 주헌아 뭐 잡고 싶은 거 없어? 주헌아 주헌아 앞으로 와봐 주헌아 넌 붓 들고 약탄끼다 붓하고 약탄끼다 붓 잠깐 들었다가 돈 잠깐 들었다가 돈도 잠깐 들었다가 돈도 잠깐 들었어? 그 다음에 약탄끼 아유 뭐 다 투자 되겠네 뭐 응 우리 주헌이 아유 이 아저씨는 누구야? 누구야? 와 이거 괜찮다 뭐야 이게? 잡기도 좋네 억지로 잡혀 억지로 집집마다 가면 전부 돈으로 줘 황금열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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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황금열쇠 어때? 사과 껍질 한 번 더 주고 황금열쇠 황금열쇠 잡아봐 그럼 이거 어때? 짤랑짤랑 또 별로야? The most important 사과에 꽂혔어 사과 먹자 사과 먹더라하니 돌자비가 사과먹는 셈 가만있어 사진 찍어줄게 돌자비가 사과먹는 셈이다 사진이나 찍읕시다 사진 엄마 바꾸는거 알아요? 손톱으로 바꿔야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